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선박안전관리사 기출문제 그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인 회사안전관리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회사안전관리론은 다른 과목과 달리 어떤가요? 영어 독해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특성이 그냥 자격시험이고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영어 독해 문제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영어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때 아마 단답식 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해 문제가 출제돼서 수험생들의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험 출제도 변화를 거칠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인리 도미노이론 자 이 도미노이론인데 이게 그 문제가 중복되다 보니까 모순된 것이 발견돼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 안에 정답이 있는 거죠 냈던 문제가 또 나왔던 거죠 아마 이래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저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 여기 여기서 상당히 모순된 문제가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냈던 문제가 또 나오고 중복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검수를 갖다가 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던 거죠 아쉽게도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아마 이의 시험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지향될 걸로 봅니다 자 도미노이론과 관련된 건 우리 3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도미노이론 역시 버드의 도미노이론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경상자가 29명입니다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죠 중상자가 1명이 나왔다면 조그마한 실수는 29건 그 다음에 300건은 뭡니까요 이미 잠재적 부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위험성 분석 및 평가 도구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정성적 평가 기법을 물어보는 거죠 정성적 자 우리 많죠 하조프라던가 에프타라던가 ETA 그죠 ETA 뭐 자 FMEA 뭐 기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반구조 인터뷰 체크리스트 델파이버 뭐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4번 문제 이거 주는 문제죠 공해는 뭐죠 소유권 있습니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은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배가 운항할 수 있죠 공해 항해 자유은칙이죠 공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2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해 자유은칙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해양이다 모든 국가에 개방된 해액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보고 통과 통화권 비행기하고 선박은 국제해업과 배타제 경제수역 빨리 지나가라 이거지 영해에서는 무예통화권이야 그러나 영해가 아니라 국제해업과 이즈트 베타제 경제수역 거기에 있는 범위에서는 통과 통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예통화권이냐 통과 통황이냐 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 3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통과 통황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방법 빨리 지나가라 했지 그리고 통과 통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예통화권은 선박만 인정되는 거야 통과 통황은 선박 그 다음에 하늘 비행기죠 두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쉬운 문제죠 6번 연안국의 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외 항로대와 통황 분리 방식이 나와 있는데 38페이지 보면은 항로대를 지정한다 국제 규칙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선급 및 강선 규칙이죠 여러분도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적중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00%는 어떻게 제가 신도 아닌데 그 문제를 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위에 계속해서 자료를 공급하겠고 그러면 선박안전법에서 검사의 위험 그죠 정중임 그죠 그건죠 국제협약검사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예 45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를 주는 문제죠 그래서 45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박검사의 종류 선박안전법에서 자 그 다음에 선박법 이것은 여러분들 어선은 어선온부요 선박법은 선박은 선박온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고깃배는 어선온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해요 어선은 그러나 어선이 아닌 배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자 이것을 갖다가 등록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등록이죠 등록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고요 자 어선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4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선박법 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건데 자 등기냐 등록이냐 이런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등록이죠 등록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등기법과 관련된 것 이러면 등기소 자 법원에서 하기도 하고 지원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소도 법원 관할이야 그러나 지방해양수산청은 전혀 뭡니까 외교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안 그럼 조그만 시군 같은 경우는 지원이죠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해서 등기소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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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관공서가 아닌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자 4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보시고요 또 문제가 중복됐죠 우리 52페이지 보면은 총톤수 나와 있습니다 음 우리 용적톤 총톤수와 순톤수 스페이스 볼륨 그죠 볼륨이죠 볼륨 부피 또 용적 그것이 뭐냐 총톤수와 순톤수 순톤수는 그죠 승계가 하고 화합물을 갖다 쉴 수 있는 위치 공간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에 총톤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죠 단 일곱번째 7번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빼고 자 그 다음 문제 12번 국제안전관리 규약에서 코드 ISM 코드 자 ISM 코드는 이 회사 안전관리론을 갖다 공부할 때 ISM을 모르면 절대 안됩니다 ISM은 회사 안전관리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안전법에도 나와 있죠 회사 안전법에도 선박 안전관라의 체제 수립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내년에도 나오고 앞으로 선박 안전관라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선박 관계법께서 회사 안전법에서 선박 안전관라의 체제 수립과 그 내용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시해서 안 돼요 약방에 그렇죠 감춰줘 무조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회사 안전법에서 인증심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94페이지 보면은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인증심사와 관련된 부분 자 지방해양수산청장 인증심사 임시, 최초, 중간, 갱신, 수시인증심사가 있더라 그래서 참고로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약검사증서유형 500톤 이상과 관련된 거죠 서류 자 이것은 파일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놓쳤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도 제가 놓쳤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사항은 종류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대부분 세 가지 정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사항은 중부적합사항이죠 그러니까 중부적합사항 경부적합사항 그다음에 관찰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부적합사항이라고 나왔던 거죠 자 111페이지에 정확히 박스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망구 통제 앞서 우리 선박관계법기에서 제가 설명했죠 자 항망구 통제 116페이지 봐보세요 그 의의를 물어봤던 거니까 우리가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항망구 통제 그 다음에 항망구 통제에서 명백한 증거 증거가 있어야만 통제할 것이 아닌가 그죠? 그 명백한 증거의 스탠다드 기준이 어떤 거냐는 말이야 뭐 중요한 장치가 없거나 뭐 여기에는 기단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선박 못 들어와 뭐 이런 것들이요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선원들이 좀 무식하달까? 뭐 이런 것들 또 아무튼 이러한 중대한 증거 그게 있을 때 통제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중대한 증거가 어떤 거 명백한 증거 중대한 증거가 아니고 명백한 증거가 어떤 거냐 그 유형을 물어보는 거죠 클리어? 그렇죠 클리어 명백하다 이거죠 이 그라운드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기는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131페이지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명백한 증거 음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음 이런 것 자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선박 운항에 관한 해양 항망 관청에 보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선원법과 관련돼서 자 제21조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죠 어떤 거냐면은 선장은 해수부령에 정암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양 항망 관청에 바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죠 1번부터 7번까지 사항이 있으면 선장은 무조건 보고해야 돼 뭐 화재가 나거나 충돌 좌초 뭐 그 다음에 인명이나 선박 구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선박이 억류되거나 잡혀 포획됐단 말이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7가지 일이 있으면 곧바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청에다가 곧바로 통보해야 된다 이거죠 보고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177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해양사고 신고 관련 법률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해양사고가 났을 때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수안전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주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 시험이 존재하는 20번 문제도 무조건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죠 선박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요 그 방법 무조건 기관을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8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좌초 직후 기관 조작이 나왔는데 좌초 즉시 기관을 정지하던 거나 타선에 충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사적으로 후진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 충돌하고 나서 곧바로 후진 기관을 넣어가지고 빠꾸 후진한다 그것은 위험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했을 때 조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98페이지에 그 절차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번 시험에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구명설비에 관련된 거 보관장소 그죠 자 이것은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2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구명조끼 어린이용 구명조끼 그 다음에 구명정 구조정 구명땡목 대빛 진수장치용 구명땡목 그냥 그림이 거의 엇빛 돼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특히 구명정하고 구조정 구명땡목 그림 한번 잘 봐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241페이지 나와 있고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조를 할 때 247페이지 보면은 구조하는 방법이 나왔죠 자 인명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사람에 빠졌다 선회 추락자 구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그 부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247페이지 참고하시고 우리 또 중목된 문제죠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의 직무 나왔던 거죠 우리 선박관계법규 나왔지만은 268페이지에 이 부분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관의 직무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절차상 원칙 이것도 우리 앞서 했던 거죠 공개냐 비공개냐 그래서 278페이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공개재판주의, 구술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이런 4개의 기본상에 가지고 해양안전심판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소송도 똑같은 주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끝내버리는 건 아니야 반드시 말로 구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판관의 자유로운 그죠 심정으로 재판한다 이거죠 뭐 이런 것들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재판 증거심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선박관계법규와 중복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험문제의 큰 특징은 바로 영어문제의 한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과 선박관계법규와 그 다음에 회사 안전관리론이 서로 중첩돼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그러면 회사 안전관리론에 실수가 뭐가 있냐 우리 그 국제회사기구와 관련된 주요기관 전문기구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마 출제자들이 실수한 겁니다 회사 안전관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M이야 그럼 ISM은 나왔어 근데 왜 아예 뭐가 안 나왔습니까요 국제회사기구의 어떤 기구 그죠 전문기구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봤었어야죠 위원회도 물어보고 다섯 개 일곱 개 다 물어봤어야 돼요 그럼 물어보지 않고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출제자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출제자들의 어떤 전문적인성이 의심스러울 게 없습니다 문제가 중복됐던 것이고 앞으로 시험은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철저히 미스가 많았다고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틀린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란 것 고워드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감옥인 회사 안전관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영상 축하야 축하기가 축하하는 유턴 축하 spectacular 축하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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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